한 개인의 자산 운용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건물을 한 20억 정도 건물을 사야 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그에 맞는 대출을 한 80% 다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. 은행에서 내주는 것도 내 자산입니다. 이건 신용자산이죠. 내가 신용자산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한테 손님이 있고 이런 것들의 환경도 나의 지금 힘, 에너지예요. 그럴 때는 우리가 크게 건물을 갖다가 이 건물이 너무 건물하고 내 건물은 틀립니다. 새에 들어갔고 있는데 이걸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손님들의 신용이 있다면 이런 건물을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힘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용을 얻는 것은 이거는 할수록 좋은 겁니다. 은행에서 신용을 얻는데 무언가를 하는 게 없는데 은행에서 꺼내서 뭐를 차리지는 마라. 그건 절대 안 됩니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는 이자 얼마 갚으면 된다. 이러고 차리는 거는 100% 망해갖고 너는 힘이 다 떨어질 거니까 하지 마라. 이거죠.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얻을 때는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이거죠. 이것을 내가 대출을 내가가지고 이런 이런 거를 취득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수입이 그거 대출을 충분히 끌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고 경비도 할 수 있다. 요 3은칙이 맞아야 됩니다. 경비를 우리가 좀 아끼 쓰면, 아끼 쓰면 이자를 다 낼 수 있다.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.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. 경비도 설 수 있고 3은칙이 맞아야 돼요. 4 대 3 대 3.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돈을 활용을 했다면 요 프로테즈가 4입니다. 요게?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3이 들어가요.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이 경비를 서면서 살아가는 게 3이 들어간다. 요것을 다 충당할 수 있다, 지금 환경으로. 요러면 요걸 무조건 하십시오. 100% 성공합니다. 요렇게 하는 것이고. 그러니 빚을 은행에 이 융자를 낼 때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없다. 없는데 이걸 내서 뭐가 하면 될 것 같다. 안 될 것 같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이건 100%입니다. 그래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다. 요런 거고. 좀 애는 무언가를 할 때, 이럴 때 여기에 맞게끔 이것이 3가지를 충당할 수 있다. 요것이. 그럴 때는 그거는 융자를 낼수록 좋은 겁니다. 국민의 이 경제는 은행으로 하고 이 사회로 뭐든지 지금 집합되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쓰라고 집합해 놓은 겁니다. 이것이 회전이 잘 돼야 이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. 이것이 또 이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무조건 내 것만 갖고 한다. 이것은 사회를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충격을 입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. 은행은 잘 활용할 때 이 은행이 내 은행이다 이 말이죠. 그리고 그 은행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. 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. 이것은 내 근구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. 무조건 내고 보자 이것은 그 은행을 망하게 하는 심보가 있기 때문에 너도 망한다 이 말이죠. 그 은행이 망하기 전에 너부터 망해.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 사회를 아껴야 됩니다. 은행도 이 사회의 인프라입니다. 국민들의 피와 땀을 여기에다 모으고 있는데 이걸 잘 쓸 사람이 써야지만 되는 것이다. 요런 겁니다. 그렇게 요 3대 원칙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다. 이것은 할수록 좋은 겁니다.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이 생기고 국민의 힘을 내가 업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치우는 겁니다. 그게 될 수 있다면 취득을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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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잘 해야 한다. 먼저 entit자에 정해서 올려du시기 시작했어요. norLa425은 오늘은bel Morty와 를 확인이 오신 형태의 신감으로 시인합니다. 저는 불과하십시요. 이렇게 cai kick oy territor게임을 하면 안 되 X2의 유段이 모든 máy Econom whichever impulonian context이 했어.